헛내주고, 김남현이 띄웠습니다. 100샷 안 들어갔어요. 그런데 반칙입니다. 지금은 콜이 좀 늦었는데요. 지금 앞서 파울 콜에 대한 어필인데요. 이종현 선수가 투입되는 고향 오리온입니다. 테크니컬 파울, 벤치 테크니컬 파울에 대한 완샷이 주어진 다음의 플레이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. 벤치 테크니컬 파울이 주어집니다.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의 안 좋은 악재예요. 강준 감독은 앞서 파울 콜에 대한 불만이 여전히 있는 상황인데 벤치 테크니컬 파울, 김남현의 자유투입니다. 들어갑니다. 다시 그러고 투어 샷이 주어지죠. 앞서 이제 언급해 주신 것처럼 파울 콜 자체의 시점이 사실은 또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. 그렇지만 콜이 좀 늦은 건 사실이에요. 하지만 그 상황에서의 파울은 맞는 걸로 보여지거든요. 자유투 1구 성공, 김남현. 지금도 다시 이 장면이거든요. 네, 네. 손을 건드린 모습인데. 자유투 2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점수 차는 10점 차.